돌아가시면 안됩니다. 문 열어, 문 열어, 문 열어, 문 열어, 문 열어. 문 열어, 문 열어. 문 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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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 벨라 언니가 뭐는디 왜 아니라고 온데유? 아유 그리야 아유 왜 왜 왜 저런디야? 왜? 내는대로 알아요 아니 어떡해 아플 줄... 벨라 씨 어떡하죠? 이거 상처 엄청 받을 텐데 아니 시방 이게 이게 오지게 돌아가는겨 모르겠어요 나도 이건 해석 불가해요 여보세요? 네 응? 알았쇼 뭐요? 살아네 살어? 뭐가 살어? 의료산업단지 공사 치솟았대유 네? 왜? 아니 진짜유 방금 군청에서 일어나갔시유 어? 어!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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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얘 한 씨름 누운겨? 아이고 그러자 아이고, 속병 날뻔 했는디! 이제야 살건구만! 됐다! 됐다! 근데 이게 참 말로 요상한 감정이여. 기쁜디. 자꾸 슬퍼질라고 그려. 아이고, 참을라. 하필 벨라쌤 인터뷰 끝나자마자. 그죠? 그러네요. 무시, 죄송합니다. 무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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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년! 도망가시죠. 네 엄마 유효명이 내 이세를 망치더니 이제 너까지! 다음에 얘기하시죠. 가긴 어딜까? 택시 들어가서 네가 벨라라고 말해! 너 벨라 맞잖아! 너 왜 도대체 왜 거짓말하는 거야, 왜! 부모님! 고마워하세요. 이만 놔! 아! 괜찮아. 왜? 아니면 택시 fille? venir 수 있어! 구석구석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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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노석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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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